자 A가 내는 에 소리는 요건거 아시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응? 왜 안돼? 응 얘는 뭘까? EG 자 E는 대표 소리야 내 이름 불러도 아니야 그렇지 EG 갈게 아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요 SH는 어떤 소리 낸다 그 다음 얘는 끝에 있는 E 아 알았어 알았어 파 E 파 파 오케이 얘가 내는 소리는 어디갖고 없네 파 팔 팔 오케이 자 선생님은 같이 해보자 F가 내는 소리 F F가 아니라 했지 P P가 아니라 했지 F 아니야 F는 F야 F하고 분명히 다른 소리야 I는 I I R은 R R 합쳐서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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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R 빠르게 해봐 FIRE FIRE 뭐라고? FIRE R이 뒤에서 예? 예 불이죠 FIRE 들어볼까요? 진짜 FIRE 하는지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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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소리로 끝날 때 잘 모르는구나 민주가 들켰어 FIRE FIRE 오케이 그 다음 FAN FAN 아니라 했어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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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소리를 내줘야 돼 뭐라구요 얘는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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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corners FAN 아, 알아요. 이거 안가져서 나왔어요. 주의하고 S가 F랑 같은 풀이 된다고 해요. 맞아요. 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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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오케이, 들어볼까요? 8, 맞네. 8, 왜, 아, 소리가 안 나요. GH는 흐르돌이 될 때도 있지만 소리 안 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얘는 뭐다? 8, 8, 8, 8. 8이죠, 8, 8. 8이라고 8, 숫자 8. 8, 8. 그렇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는? 그렇지. fish. 네, 물고기. fish. 얘는? OK, 들어볼까요? dog. dog. 노래요. dog. dog. 누가 개죠. 오케이. 일단 얘는 뭘까? 진짜입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f Q. L. L. F. L. F.. Q. L.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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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그렇지 근데 근데 민주가 뭐하나 까먹는거 있는거 같은데 ph가 무슨소리난다 했지 ph가 무슨소리난다 했더라 공부를 안하니까 맨날 까먹지 집에서 민주야 지금 선생님이 공부해보면 훨씬 잘할거라 했지 ph가 무슨소리난다 했지 아 그래 그럼 ch는 뭐하지 ch가 취 되는줄 알았는데 ph가 무슨소리난다 했지 네 많아요 ph가 된다 했죠 ph는 sh는 c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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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는 혀어 살짝 무는소리라 했죠 ph는 뭐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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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된다 ok 자 잘했어 자 여기에 얘는 대표소리네 대표소리는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세게 소리된다 했죠 나머지 애들 얘들 얘랑 전부 다 힘 빠졌겠지 그래서 이가 내는 소리는 ph는 e l은 l l l이 아니고 e e는 힘 빠졌어 o p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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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 ph는 ph는 뭐 ph 그 다음에 a 힘 빠졌어 o n은 o ㄴ n은 t는 h 음 o eell 음 eell üp elephant 엘리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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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맨날 수염 좀 해봐 음 오 잘 챙겨 잘 챙겨 엘리펀트 파이어 틀렸고 그 다음에 엘리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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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엘리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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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번에 명색 써보겠어요 준비됐죠? 한번 써볼까요? 소리내고 나서 확인해볼까요? 오우 이런건 쉬워요 이제?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내고 소리 소리 디쉬 써볼까요? 선생님 힌트를 다 써놔서 좋죠?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오우 좋자 맞았네요 얘는 소리 피쉬 써볼까요? 피쉬 물고기 음 피쉬 으흠 소리 dog 확인할까요? dog 맞았나요? 오우 소리 엑 달걀이죠? 맞았어요 확인할까요? 엑 맞았어요 오늘 시험진이 며칠이었어요 그 다음 소리 8 써볼까요?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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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까요? 엑 맞았나요? 맞았어요 오우 근데 시험진이 왜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연습하고 추면 맞았을텐데요 그치? 엑 민주 밀린 연습 때 많은거 알죠? 자 소리는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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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코끼리 쓸 수 있는 사람이네. 코끼리를 영어로 쓸 수 있네. 오케이. 자, 소리. 파이얼. 음, 확인해볼까? 파이얼. 확인할까요? 파이얼. 뭐하나요? 오케이. 나. 소울이는? 팬. 안녕. 팬. 두 개 적으면 안 돼. 하나만 적어야지. 여기서 일정해서. 보겠습니다. 와우. 잘했어요. 자, 오늘 숙제. 여기서 하고 가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는데. 근데 민주, 집에서 안 해 오는데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렇지? 응. 맞지? 맞지? 몰라요. 응? 여기서 하고 가세요. 어? 으흐흐흐흐.